이어지는 2세트 경기. 한지은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단식에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SY의 수호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될 한지은 선수죠. 한지은 선수가 6세트에서는 아주 좋아요. 2라운드 들어서 3승 무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초구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3쿠션과 5쿠션의 중간길로 가버린 거죠. 한지은 선수는 5로 노렸어요. 여기서 그때 약간 회전을 더 살려줬더라면 공 반개가 더 왼쪽으로 이상 충분히 보낼 수 있었죠. 김도경 선수와 지금 호흡을 맞추는데요. 네, 잘했습니다. 조금 측면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길이 지금 막혀있죠. 좀 더 두껍게 맞아야지만 옆돌리기. 더 얇게 맞으면 또 뒤돌리기가 나오는데 딱 옆돌리기 뒤돌리기 할 수 없는 그 두께에 맞은 거예요. 빨간 공 왼쪽으로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하단이 아주 정확하게 앞돌리기 아우, 많이 끌린 거 아닐까요? 네, 벗어납니다. 부드럽게 잘 끌어놨지만 두께를 이거보다 조금 더 얇게 설정하면서 끌어치기를 하는 게 지금 좀 필요했죠. 장가연 선수 네, 흰 공 왼쪽 맞춰서 장장단으로 설계했죠. 아, 이건 너무 안 내려갑니다. 음...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을 너무 안 써요. 네, 오른쪽 회전을 조금 더. 한 한 팁 정도 더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라운드 첫 출전인데 첫 샷을 지금 아주 난구를 받았습니다. 답답해요, 지금. 아, 김동규 선수가 지금 투뱅크를 노렸어요. 장단 이후에 노란 공 우측에 한 절반 정도. 네, 지금 약간의 충격을 쓴다면 김동규 선수의 설계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식 같은 경우에는 복식 데뷔하고 있는 선수도 맨타입을 좀 크게 외치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투뱅크를 구사하는데 너무 또 속도가 과속이 되면 노란 공 맞고 각이 너무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두께가 잘 맞아줘야지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뱅크샷. 아, 얇게 맞았네요. 아, 초곤부터 만만치 않았던 김동규 선수. 네. 김동규 선수가 1라운드에서는 그래도 꽤 승이 많았어요. 복식에 나와서 4승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얇은 두께 지금 노리는데요. 아, 두께 깔끔하게 맞았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첫 득점 올리는 한지은. 자신이 맞출 수 있는 공에 대한 그 또 득점 확률. 실수를 잘 안 하는 타입의 한지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잘 장착돼 있어요. 뒤돌기. 이번에도 풀어냈습니다. 빨강공과 내공이 어떤 충돌을 정확하게 감지해내고 지금 뭐 간격은 넓게 안 빠졌지만 저 해법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배치는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쳤다는 얘기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아, 내공이 먼저 지나가게 했다. 저는 좀 일목쪽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그 길을 타고 들어가면 또 다음 공이 좋아지겠다 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조금 짧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사한 것 같네요. 이제 어쨌거나 지금 난구죠 이제는 리버스를 지금 노리죠. 아, 한지윤 선수는 리버스 응용을 했어요. 장을 맞고 단쿠션으로 가게 해서 되돌리는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차원 높은 설계를 지금 했지만 그만큼 높은 차원의 설계이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장장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하여튼 한지윤 선수 선택이 아주 예리했습니다. 뒤돌리기를 지금 가야 되는데 3냐 5냐 아, 좀 감기는 그 구질이 조금 더 필요했죠. 네 지금은 그대로 벗어났고요. 네 아, 여기서 강력하게 백스피를 먹였거든요. 그러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공 한 개 미만 차이로 오차가 났는데 굿샷이었어요. 뱅크샷 포쿠션을 노리는 뱅크샷인데요. 제대로 감믹한... 오, 네. 정확했습니다. 큰 거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개번에 5대1 네 9점 승부에서 이런 뱅크샷 하나가 엄청나게 크죠. 굉장히 크죠. 뒤돌리기로 네 다음 공 무난하게 배치돼 있고요. 이번에도 득점 선정 아, 이제 전차 득젯 포인트와 가까워집니다. 조금 난군데요, 지금은. 되돌리기나 뭐 플러스 투 시스템을 약간 좀 속도를 사용해서 지금 되돌리기를 노리는 거죠. 완벽한 두께를 맞추겠다라는 건데 엘라, 화이팅! 네 맘 보고 의도는 안 한 것 같은데 아주 뭐 난구 중에 최상급 난구를 주고 돌아갑니다. 오른쪽 회전의 양이 좀 많이 들어갔죠. 지금 한 원팁 정도에서 출발시켜야 되는 매치였는데요. 김동규 선수가 이걸 끌어치기를 시도하죠. 뒤돌리기로 끌기가 어려운 각도였죠. 한지우 선수에게 공이 지금 걸어치기를 지금 시도할 수가 있는데요. 끌기가 어려워서요. 좀 얇은 두께로 원쿠션 들어갈때 휘어지면서 들어가는 각을 만들면 좀 힘이나 걸어치기 선택하죠. 지금 각도는 하단 없이는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각도입니다. 두께도 좀 얇게 많고 각을 더 직각에 가깝게 꺾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점 두께 뭐 샷 속도 이런게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득점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두께가 첫째 좀 얇아 보였어요. 옆돌리기 5쿠션이 좋죠. 네 잘 치고 나갔는데요. 네 득점 성공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득점이 나오는 네 언니인 김윤리 선수 또 엄마죠 오른쪽은 김윤리 선수하고 아주 닮았네 두 딸이 이제 경기 때문에 같이 못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아예 집을 고양시로 옮겼습니다. 확실히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죠. 지금 노란 공 오른쪽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옆돌리기 각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다음 공이 또 순조롭게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네 그런 배치예요 지금 네 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그 길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 네 태우질 못했죠. 네 이 선수들이 한번 닥쳐온 난구의 실현을 네 좀처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배치는 좀 이렇게 감각으로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때는 좀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이라든가 뭐 무해전 시스템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샷썰기를 하는 것도 지금 네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네 다시 달아나는 점수 7대2 아 지금 공이 지금 모여있는 게 바로 세트 마무리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또 장현 선수 오늘 뱅크샵 멋지게 풀어냈던 기억도 있고요. 네 딱 걸려있어요 지금 네 빨간 공 좌측입니다. 계산하기도 아주 딱 좋은 출발 위치 한 번에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네 그대로 풀어내면서 풍세한 장가현조가 이번 여자 복식 경기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장가현 선수가 지금 뭐 3점 3점 네 한진우 선수 3점 한 번 있었고요. 장가현 선수가 그룹의 활약을 펼쳐줬네요. 자 오늘 장가현 선수의 뱅크샷이 이번 2세트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단숨에 세트 마무리까지 성공을 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SY 바자르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